오랜만이네? 아, 매일 늦었어. 빨리 들어와. 나 너무 떨려.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알지? 잠깐만, 잠깐만. 나 화면 꺼졌어. 집중해. 이제 곧 시작이야. 5 4 3 2 1 제발 제발 1 2 2 2 2 2 2 야, 영화에 대해 성공했지? 나도 성공. 이현숙이 문제지. 뭐야? 뭐야?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? 아이고, 그래도 그림은 예쁘네. 너도 진짜 대단하다. 그럼 밥은 누구랑 먹게? 야야, 배고프니까 밥에다 먹으러 가자. 현숙이랑 밥 더해서 못 먹을 거 같은데? 그래. 정정기간 있잖아. 가자. 빨리 와. 아... marr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